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컴퍼니의 제이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100만명 모으기가 힘들죠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많은 집회를 열었었는데 제가 온라인 100만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원하시는 분 이 방송을 보고 댓글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써주십시오 만약에 댓글이 100만댓글이 된다 라고 하면 100만명이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금요일날 7시에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그 7시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100만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 온라인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아침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약은 오늘부터 걸어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윤석열 탄핵 100만 윤석열 탄핵을 써주시면 되고요 또는 실시간에 100만명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만약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 제가 윤석열 탄핵을 100만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채널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도 있고 각자 다를 겁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거 다 제외하고 오로지 윤석열 탄핵만 바라보시는 분들 들어와 주십시오 댓글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100만댓글 또는 실시간 100만 또는 윤석열 탄핵을 제가 직접 100만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윤석열 빨리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탄핵 서명 100만명 되고 있죠 한번 온라인으로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려 봅시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윤석열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리지 않는 한 탄핵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명분이 부족한가요? 아직도 윤석열 탄핵시키려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로지 윤석열 탄핵만을 위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7시까지 만약에 댓글이 100만명이 된다 그러면 방송은 금방 끝날 것이고 아니면 100만명이 들어온다 그럼 100만명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유튜브 서버를 한번 다운시켜 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윤석열 탄핵을 100만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빨리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댓글창에 문자로 댓글창에 100만명이 윤석열 탄핵을 써주시던지 실시간에 윤석열 탄핵을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은 빠르게 탄핵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